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의 회장이 검찰에 진술을 했네요. 추가적으로 북한 측에 300만 달러를 공급한 것은 다른 명분이 아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으로 지불한 것이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빠꿈인데 얼마 넣으면 얼마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계산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돈을 넣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냥 김성태 씨 여러분들 딱 진술 기사 읽고 대통령 선거전에서 북풍과 같은 그런 확실한 그런 원군을 만들려고 했거나 대북관계를 대선에 활용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검사 출신으로서 조응천 제복됐죠. 1월 19일 날 저도 한번 방송을 내보냈는데 방송에 나와서 조응천 검찰 출신의 민주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구속 여부나 이런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김성태가 태국으로부터 귀국했을 때 대북 송금 관련해 상상 못할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검찰 출신이니까 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상하지 못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 대북 송금 의혹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지금 보니까 그게 나왔네요. 김성태 씨가 중국에서 북한 인사를 만날 때에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이 전화를 바꿔줘서 이재명과 통화를 했다. 김성태의 이름 진술은 이재명이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입국 시에 비싼 거겠죠. 300만 달러를 보냈다.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 대선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확연한 거죠. 대선에 이 소위 북한 문제.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방북이 이루어졌으면 나를 당선시켜주면 최대한 북한에 좋은 쪽으로 우리가 정책을 몰고 가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행히 방북이 그렇게 승사 안 돼 가지고 돈 주고 만나는 거죠. 새로운 타입의 북풍이다 이렇게 보를 수가 있겠네. 중국에서 북한 인사 만날 때에 오늘은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명복으로 500만 달러 지불한 것 외에 이렇게 다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권력을 잡을 수 있으면 북한과 여러분들 뭐죠 협력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뿐만 아니고 중국이 우리한테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으면 중국의 속국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정치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뭐 그냥 딱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돈 내고 북한 당국자들 만나 가지고 뭘 하지 않으면 왜 만나겠습니까 바쁜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전에 협조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겠죠. 그건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지겠지만 백성들이 깨어있지 않고 무슨 누구누구 빠가대가 울러다니면 나중에 자식들하고 뭡니까 피눈물 흘립니다. 피눈물 이런 거 보고 다른 사람들은 왁과 같지 모르지만 나는 이 이면에 있는 뜻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을 보면 이게 뭘 이야기하냐 권력 진 사람들은 국민들이 아무리 지금 아우성을 치더라도 일체 뭡니까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본인들이 이익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익이 되면 하지만 이익이 안 되면 무슨 선거고 나발이고 관계 나이다 이야기죠.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계속 경고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선거 부정 문제를 한국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선거 사기 세력들은 야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뭡니까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 거다. 왜 그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자기들의 이익을 영구히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여러분들 강대국 치고 유일하게 권력이 교체되지 않는 나라가 지금 중국 공상당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제가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뭐 항상 이렇게 많이 물었던 질문이 네 생각이 뭐고 다른 사람 생각 말고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수가 다 여러분들 가는 길하고 반대로 자기 길을 제가 가기 때문에 고초가 있지만 결국은 승리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 깔아뭉개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그게 굉장히 인간다운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을 받는 거고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이용 안 당하는 거고 이용 안 당해야 두 눈에 피눈물 흘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하지 못하면 뭐 여기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방북을 추진한 여러 단서를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대선에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정치하는 인간들이 다 이런 겁니다 선거 선거 공정성 그게 반매해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한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안 한다 이야기죠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정진석 씨는 낙선할 뻔했잖아요 그리고 선거 데이터의 부여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조작이 참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국회의원 뺐지를 5선 위원회를 받았지 않습니까 다 뻔히 알잖아요 본인이 투표지 분류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투표지 분류기를 처음에 오프레이팅 할 때 usb 같은 걸 가지고 세팅을 해가지고 무슨 값을 설정을 해놓는 것 같아요 그 값에 따라서 뭡니까 100장당 5장을 뺄 건지 10장을 뺄 건지 그런 것이 결정되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전원을 끄게 되면 그 값이 풀려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두 번 세 번 했는데 415장이 계속 다른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개표 상황표를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에 전원을 끄다 캐니까 정상적으로 오프레이팅 되니까 415장을 제대로 이렇게 개수를 한 거 아닙니까 5선 의원 정도 되면 얼마나 이렇게 뭐죠 경험이 많겠습니까 선관위가 무슨 짓을 하는지 흔히 꼭대기에서 다 보겠죠 그러나 입 딱 다물잖아요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돼가 이번에 당대표 선정인을 선관위 맡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청신나간 인간들이에요 그건 뭐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되고 그런데 무슨 바가 돼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일 건데 너무나 내가 볼 때는 참 바보 천치 같은 그런 짓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